흐흐흐흐흐흿 엎치르츐신거같은데? 받오좀옴! 받으세요! 저.. 가야돼요 영구여사온거야 호우 예성제예세 콧발간 배춘기님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받기 싫어요? 왜 날조라니? 저 우엉님 으엉 필요없다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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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엉 싫다고요? 리버풀저지? L사이즈입니다 콧발간 배춘기 싫어요? 다시 처음부터 자 문대혜님 메뉴 타입까지만 이동방경 그러면 겨우 5cm 이분 리버풀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 콧발간배 추운 게 아닙니다. 딴 분인 것 같아요. 물주먹니기. 이호프에. 이호프 또 줘야 돼? 이호프님 리버풀 괜찮으십니까? 엘 작다고? 맨시티 드릴까요 그러면? 저거 110 사이즈입니다. 110. 110 이호프. 하늘색. 맨시티.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나 억지로 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님. 방울토마토님. 리버풀 저지 받으시겠습니까? 엘 사이즈입니다. 그거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다. 저거. 저거 괜찮은 거예요. 억지로 받는 느낌이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봐서 좀. 받으세요. 저 가하네요. 영구에서 사온거야. 있는데 없는 척 하고 있어. 네. 방울토마토님. 리버풀 받으시겠습니까? 엘. 방울토마토. 잿밥에 관심 있는 놈들 누굽니까? 맨유 트랙 자켓. 받으시겠습니까? 이것도 엘 사이즈입니다. 6년근 홍상님. 있어 없어. 받아가세요. 맨유. 엘 사이즈. 아 되게 시큰두한데? 주세요. 네. 네. 두 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채주머니. 물채주머니는. 용마락은 일방통보. 콧밟은 배충기 이건. 물채주머니 받으시겠습니까? 심로잡기 주라고. 심져라. 안에 물채 없어요. 콧밟은 배충기요? 이건 강제로 받으세요. 사이즈 상관없으니까. 콧밟은 배충기. 하나 남은거지 이제. 배성제 멀티로 작업. 다른걸로 바꾸면 안되냐고. 팬티. 중고나라 나 본다. 중고나라에 올리기만 해봐. 그. sbs10 골뱅이 핫메일닷컴으로 보내주세요. 핫메일닷으로 핸드폰번호 좀 보내주세요. 뭐라고? 아니. sbs10 골뱅이 다온닷에. 써줘야지. 뭐라고? 왜 울어. sbs. 메일 보낼 때 성함이랑 주소로 보내주시면. 안 돼.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제가 문자 드린다고. 제가 문자 드릴게요. ㅋㅋㅋㅋ 흐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